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enjoy, enjoy, enjoy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 평소 일상회화에서 enjoy 쓰시나요? 잘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트브는 평소 정말 많이 쓰지만 우리는 쉽게 쓰지 못하는 이 enjoy의 활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발음부터 enjoy가 아니라 enjoy입니다 정확히 발음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호의 매일 쓰는 거 아닐까요? enjoy your lunch enjoy your lunch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enjoy your dinner enjoy your dinner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njoy를 평상시에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점심 먹으러 갈 때 enjoy your lunch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맞죠 마세요 저녁 먹으러 갈 때 enjoy your dinner 맞죠 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enjoy your lunch well enjoy your dinner 두 번째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것도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have a good day 이렇게 쓰시죠 정말 슬프게도 우리는 익숙한 표현들 늘 쓰는 표현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영어가 늘고 나아가는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have a good day 이것만 쓰신다면 이제 enjoy the rest of your day enjoy the rest of your day 이것도 써주세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이쁘지 않나요? enjoy the rest of enjoy the rest of 근데 요거 하나 외우시면요 뒤에만 바꿔서 응용했을 수 있어요 남은 밤 잘 보내세요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enjoy the rest of your weekend enjoy the rest of your weekend 우리가 누군가를 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만났어요 그랬을 때 남은 한 주 잘 보내세요 enjoy the rest of your week enjoy the rest of your week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쓰는 거를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입에 붙을 때까지는 진짜 한 5, 6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충 알고 있어도요 네이티브를 만나면 익숙한 것만 쓰게 되니까 아 이거 enjoy the rest of 써야지 하고 막상 그들을 만나면 have a good day 또는 have a wonderful day have a great day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njoy the rest of enjoy the rest of 이거를 계속 웅얼웅얼 해주세요 아 네이티브 앞에서 쓰는 표현들은 말이죠 내가 정말 엄청나게 익숙한 표현들 내가 이 표현을 정말 눈 감고도 그냥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왠지 이걸 썼을 때 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100% 자신이 있지 않는 표현들은 또 은근 안 쓰게 되거든요 이미 익숙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enjoy the rest of 이거를 써주시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이거 정확히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njoy the rest of your day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4번째 enjoy는 like보다 강조해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like는 좋아하는 거 enjoy는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랑 즐기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같은 거에다가 enjoy를 쓰시면 조금 더 강조해 쓸 수 있어요 I enjoy playing the piano I enjoy traveling 또는 뭐 누군가 노는 게 즐겁다 I enjoy hanging out with you 또는 I enjoy studying with you 이런 식으로 단순히 like 이상으로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 거에다가 enjoy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뭐 새로운 직업은 마음에 들어? 이런 말 많이 물어보잖아요 do you like your new job?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are you enjoying your new job?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직업은 마음에 들어? are you enjoying your new job? 또는 are you enjoying your new position? 누군가 승진했을 때 새로운 직책은 마음에 들어 이렇게 like보다 강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enjoying the new position? 특히 우리가 뭐 호텔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are you enjoying your stay? are you enjoying your visit?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기 방문하는 거 되게 즐겁게 머물고 있냐 방문하고 있냐 이런 뉘앙스로 are you enjoying? are you enjoyin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외국인을 만났다. are you enjoying your stay? are you enjoying your vis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are you enjoying your stay? yes, very much are you still enjoying your asparagus, sir? 그런데요 가능하면 질문을 할 때 close-ended question 이렇게 yes나 no로 딱딱 나뉘는 것보다는 open-ended question 조금 더 긴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are you enjoying your new job? do you like your new job? 이 둘 다 답변은 뭐예요? yes, no, 네, 아니요 이렇게 딱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화가 뚝뚝 끊길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을 how를 넣어서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how are you enjoying your new job? 이런 식으로 how를 넣어주시면요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은 어떻게 마음에 드냐 요거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yes나 no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how로 물어보면 조금 더 긴 답변 유도할 수 있습니다 are you enjoying your stay? 뭐 즐겁게 머무고 계세요? 이것도 괜찮지만 how are you enjoying your stay? how are you enjoying your visit? 이라고 하면 어떻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냐 are you enjoying Washington? how do you like your new place? how are you enjoying your new place?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새 질문 마음에 들어 단순히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how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긴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은 place로 물어보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뭐냐면 하우스는 단독주택 같은 건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뭐 땅이 넓다 보니까 정말 대도시를 가지 않는 이상 집값이 우리나라 서울보다는 좀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독주택 같은 거를 되게 흔하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에서 단독주택이라디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뭐 부자 동네나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우리 대부분 아파트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lace를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또는 뭐 apartment 이거 써도 괜찮고요 apartment, apartment 아파트먼트를 하지 마시고 apartment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평소 enjoy를 쉽게 쓰는 법 저와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맞지 마세요 enjoy your lunch 맞지 마세요 enjoy your dinner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have a good day가 떠오르지만 enjoy the rest of your day 나는 저녁 잘 보내세요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세 번째 like보다 강조해서 enjoy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are, do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how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 뭐냐면 조금 더 긴 답변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다 나도 이 사람과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럼 how로 질문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오픈랜드 퀘스션으로 질문하는 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기분 좋은 응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요즘 정말로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에다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기분 좋은 응원 댓글 부탁드릴게요 Bye, guys Bye, guys